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4.19 의거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분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책을 하도 많이 바꾸니까 4월 20일이면 1월 1일 2023년도가 이제 시작된 지 110일째고 이제 남은 시간이 255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3분의 1 채 안 됐죠.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참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좀 딱하게 됐습니다. 물론 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뭐가 딱합니까 이렇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제 일어나버린 일이니까 민주당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기국해서 전후 사정을 소상하게 이렇게 밝혀야 되고 또 문제가 없으면 당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분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옵니다. 권력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현재 권력을 쥐고 있으면 함부로 못하지만 아무리 출중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높게 되면 전 당대표지 않습니까 전 당대표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대 대통령도 총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떠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퇴임 이후에 현 대통령이 아니고 전 대통령이란 전자가 붙게 되면 보호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다들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인 그런 목소리가 아마 야당에서 저희는 처음 듣는 모임인데 민주당 내부의 최대 의원들의 모임이 더 미래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제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송영길 정당대표가 조속한 시간 내에 귀국해 가지고 이 상황을 좀 수습하는 데 힘을 대달라 더 미래 관계자는 오늘 중에 송영길 전 대표의 빠른 귀국을 요청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당이 돈봉투 사건으로 위기에 빠졌는데 전 대표로서 조기 귀국해서 사건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당연히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또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당사자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여부를 떠나 가지고 많은 그런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조속한 시간 내에 귀국해 가지고 일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인데 공개적으로 더 미래라는 아마 가장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당내 모임이 모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임뿐만 아니고 원래 도미노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 딱 방향이 결정되게 되면 마치 우우하고 몰려가듯이 편성하지 않습니까 합류 그리고 전 민주당 당대표니까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공청권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당직 여러분들의 임명권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힘이 있지만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이름들도 참 잘 짓네요. 더민초라는데 아마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이 모아입니다. 여기서 또 공개되는 녹취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께서 조속한 시간 내에 귀국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들도 다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면 2024년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하니까 전 당대표의 조속한 시간 내 귀국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죠. 수사권이 없는 당 자체의 사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들은 참 잘하죠. 온전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이 공동성명서 형태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 기류가 크게 많이 바뀌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병을 하다가 이제 점점점점 더 육성들이 계속 이렇게 방송을 타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또 최고위원인 아마 광진구 어리죠. 오세훈 그런 후보하고 맞붙었던 고민정 씨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양반이죠.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 가지고 송영길 전 당대표의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어떻다면 왜 귀국 피하는지 모르겠다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에 추가 기울게 되면 덜개처럼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다른 나라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좀 잔인하다는 표현을 써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냥 밟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달라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공격하지 않습니까 고민정 씨가 이제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최고위원이라는 양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친명계 인사라는 거죠. 고민정 최고위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해명을 그렇게 요구하고 나선 거죠. 총대를 맨 겁니다. 단독 풀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불거진 돈봉투 사건은 우리 모두의 싸움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했습니다. 말은 참 잘하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민주주의의 수호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고민정 위원 입에서는 민주주의의 수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오세훈 씨 사전투표 덕교수의 35% 정도로 여러분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사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말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혼자서 이렇게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껄끌 웃기도 하지만 참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말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다 다른 겁니다. 고민정 의원 입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됐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송영길 캠프만 나무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의원 정부의 여러분들 문제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이본들의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던 정치인으로 기억합니다. 떳떳하면 귀국을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말은 맞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빨리 들어와서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는 언어적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사관들은 자주 그런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 가해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양반이 손을 계속 뜬다든지 손을 만진다든지 이런 비언어적 표현에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범인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번 토요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한 사람을 완전히 매도하거나 매장시키는 정도의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유야를 불문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들어와서 문제를 자진해서 경찰 수사에도 이런 검찰 수사에도 임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고민정 의원 이야기처럼 떳떳하면은 귀국을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 좀 아프지 않을 건데 자기 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짧은 문장이지만 송영길 전 당대표의 파리 기자회견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거치 문제 귀국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처럼 명확하게 여러분들 입장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멋지네요. 떳떳하면은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쓸 것이라면 적극해 해명해야 될 것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것입니다. 방송사 출신답게 표현이 아주 절제된 표현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네.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외부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뜨끔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입장으로 미루 보게 되면은 송영길 전 당대표가 조속한 시간 내에 기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미적미적 미루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실지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재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분출되는 조속한 시간 내에 기국해서 문제 수습에 매진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미뤄보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가 기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는 차가 없을 테니까 프랑스 파리의 파리 경영대학원 이 학교는 좀 명성이 있죠. 앞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나오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일 오후 4시네요. 20일 오후 4시니까 토요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2021년도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 및 자신의 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일 22일 날 오후 4시입니다. 4시에 이제 하겠네요. 질주하듯이 본인이 이제 정치 일선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아니면 프랑스 파리 에서 조금 한적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건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공인들이 되게 되면 익명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가면 다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익명성이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생활들이 오래되다 보면 참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파리에도 이제 머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다려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게 오늘 중앙일보 사슬이 참 잘 다룠네요. 제목은 송영길 전 당대표는 당장 귀국해서 진실규명에 협조하라 이런 제목의 그런 사슬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봉투 살포 사건에만 거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송영길 씨가 0.5 몇 퍼센트 차이로 홍영표 친명계 여러분들 출신의 당대표 후보를 꺾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상황이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죠.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씨하고 굉장히 절친한 그런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민주당의 그 이낙연계가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 예를 들면 이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거죠.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낙연 후보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선 투표를 할 의향을 가졌을 겁니다. 가졌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전 당대표가 회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오고 갔던 그런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 바깥으로 흘러나온 내용 가운데 일부가 어떤 거였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씨가 송영길 당시에 민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당신 이럴 수 있냐 당신 정 이러면 내가 다 까 까 볼까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내용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죠.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송영길 당시 대표에게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내용이 아 이런 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마치 송영길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당 내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결선 후보까지 해서 그래서 이낙연 후보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끔히 해결한 상태에서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돌변했다. 그래서 뒤에 소리가 많이 나왔 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검색해보시게 되면 나올 겁니다. 방송도 제가 한 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밀착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지시피 이심송심 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게 지역구라는 것은 생명줄과 같은데 그거를 여러분들 개양구을 인천광역시 개양구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여러분들 후보와 함께 그냥 넘긴 거 가계를 넘기도 권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내용을 아주 몇 문장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든 이 사건은 단순히 돈봉두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원하고 시시비비가 조속한 시간 내에 가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의아를 불문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하셔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협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너무나 좀 식상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월간조선이 가장 월간조선 5월호 일간지에 비해서 이제 월간조선은 조금 느리지만 훨씬 심청보돌하지 않습니까 월간조선은 또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월간지고 여기에 남욱 씨가 여러분들 인터뷰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2011년과 2014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엮어서 이재명 대장동 몸통을 덮으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20대부터 시작해서 신문기자로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학위를 마친 다음에 연구직으로 여러분들 일을 시작했으니까 젊은 날에 그 소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골격이라는 토대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직장 상사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직장 그 초년의 사수와 그 직장에서 몇 년간 그 트레이닝 받는 과정이 평생 동안 그 양반이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의 토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고 이제 생활했거든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느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도 기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저는 달리 여기 대장동 개발비리가 터지고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 인간 군상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주는 그런 행동 은행 이런 거를 굉장히 관찰을 재미있게 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이 대장동 개발비리에는 주인공인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등장하고 그의 첫 건인 전 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을 역임했던 정진상 씨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던 김용 씨 대장동 사업을 직접 주물렀던 김만배 씨 김만배 씨에게 돈을 전달했던 유동규 씨 그다음에 본인이 1등이어야 되는데 2등으로 밀린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쭉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캐릭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남욱 변호사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서강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분인데 이 남욱 변호사는 제 눈에는 어떻게 비쳤는가 하니까 김만배 씨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를 했고 그다음에 초기부터 남욱 씨는 이 사업이 좀 무리한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사람을 등급을 나누면 질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남욱 씨가 그러니까 이 남욱 씨가 하는 이야기 정언은 상당히 이렇게 제가 신뢰를 두고 그동안 지켜봐왔고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김만배 씨는 끝까지 입을 안 볼 겁니다 저 열지 않을 겁니다 정진상 씨나 김용 씨와 그 사람들은 완전히 결이 다른 인물들이 이 남욱 씨라는 거죠 그리고 남욱 씨는 사업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사업 차원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자금도 가장 많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장동 개발 사업이 남욱 씨가 주도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으로 했으면 그렇게 그에게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리가 안 됐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업을 기획했던 사람들은 남욱 씨가 추구했던 것과 좀 다른 거죠 돈이 많이 남아야 그 중의 일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주민들에게 엄청난 여러분들 피해를 입히는 그야말로 강제 수용 헐값으로 강제 수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400무슨 몇 십억이 누구 거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저는 어디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는가 하니까 토지라는 조상 대대로 가져왔던 그 이름 농토라는 것을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강제 수용을 한 겁니다 강제 수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헐값으로 그냥 빼앗아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느냐는 부분이 가슴이 아팠던 거죠 제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볼 때 접근 방식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분들하고 좀 달리 글을 썰고 공부를 하면 출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면면이 이어지 오는 관과 민의 간결한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본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관이 민을 수탈하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래서 언젠가 한번 소개했지만 제가 외국계 여러분들에서 오래 근무했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주재원으로 활동할 때 외작의 기업에서 세금을 여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심하는 걸 보고 영국 친구가 묻더래요 아니 세금을 그냥 그냥 내몬대지 다 나라에 좋은 건데 그게 아마 영국이 눈에 새롭게 보였던 마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제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는가 하니까 영국 사람들은 국가가 권력이라는 것이 항상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아마 역사적인 축적이 돼 있을 거고 우리는 항상 민간을 관이 수탈하는 역사를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여 있는 겁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외작의 기업에 해외 주재원을 했던 분이 저한테 그때 자기가 크게 깨우쳤대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보는 것하고 자기가 세금을 보는 게 너무나 다르더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에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 그 부분이 몸에 배여 있는 것을 본인 느꼈다는 거죠 그 이야기 듣고 참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그분만 이야기가 아니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이 공감을 하실 거거든요 남욱 씨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남욱 씨가 처음에 여러분들 주장했던 것은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을 쓰지 말고 환지 방식을 하자 그래야 무리한 일이 안 된다 그 여러분 수용 방식을 환지 방식을 했으면 1조 정도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건데 그것을 강제 수용 방식 하면서 여러분들 한 4, 5천억 정도만 돌아간 겁니다 나머지 차익에 고스란히 남은 겁니다 관이 민을 수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민간에게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돈을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시세 차익을 끌어다가 민간 업장에게 주고 그중에 일부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은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아주 가슴 나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조나 지금이나 정도만 좀 다르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는 겁니다 항상 관은 정치 권력이란 것은 민간을 어떻게 하면 수탈할까 약탈할까 여러분 문정권 하에서 그 여러분들의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가지고 다가구 주택 여러분들 그 노후의 여러분들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이런 6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몇 개를 갖고 있는 사람 수탈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아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라는 것은 민간을 보호를 못하는 겁니다 권력만 잡으면은 그냥 관이 민을 어떻게 하면 뭡니까 빼앗기 위해 가지고 혼취를 내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 사또가 이런 불러가 여러분들 때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때릴 수는 없으니까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겁니다 이번 월간 조선의 인터뷰 보면서도 마음이 참 짠했던 것은 대장동 일대의 여러분들 수용당한 그 농민들은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였을 거라는 이야기야 그 땅이라는 것은 전부였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정가의 이름 시장가격이 2분의 1 200만 원에 다 여러분들 그냥 강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4 5천억 정도의 막대한 뭡니까 개발이익이 챙겼게 된 거고 그걸 긴 만배 일당에 취하게 된 거고 그 가운데 일부를 뭡니까 리베이트로 받은 그런 사건인 겁니다 제 눈에는 다른 유튜브 방송이나 논평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건 위주로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 문제를 보고 참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바뀐 게 없을까 정부는 4.15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선관위가 황교안 씨하고 민경욱 씨하고 저를 사전투표 여러분들 문제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걸 보면서 또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쩌면 이 나라는 조선조나 지금이나 책임을 받아 이런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간을 그렇게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런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수사 대상으로 사물려고 저렇게 날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조선조에 비해서 외관이 여러분들 민주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형 그냥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겁난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돈을 빼앗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조세를 거두고 법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뭐죠 준조세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여러분 보셨지만 건강보험료 최저치하고 여러분 최고치가 700배 정도 차이가 났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이 이런 큰 폭의 차이지 않습니까 약탈하고 수탈하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을 어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체제고 이제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가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많이 빼앗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뭐 아주 이 내용이 이번에 여러분들 월간조선에 이 오후로에 여러분들 월간조선을 요즘에는 많이 안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후원하는 의미에서 구입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죠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나묵시 방식은 제가 계속해서 환지 방식을 고수하니까 2014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맹분으로 저를 사업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도권이 김만배 씨 함께 넘어가게 되는 거죠 김만배 유동규 이재명 정진상은 모두 뭔가 하니까 헐값으로 이런 토지를 빼앗는 강제 수용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나묵시가 사람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구나 바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도권을 빼앗은 거죠 그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김만배라는 사람은 기자 출신인데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깨웠기 때문에 아주 수단이 좋은 사람입니다 수단이 좋기 때문에 뭡니까 특정인의 이런 정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권순일이 하고 여러분들 재판글의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후 수용 방식을 추진하는 김만배가 정권을 잡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대장동 사업은 수용 방식이 됐는데 강제 수용 방식입니다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 방식 변경으로 주민들은 시장가의 절반 정도인 평당 200만 원대의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헐값을 그냥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 1805억 원을 모두 건조당으로 잡긴 했지만 300억 정도를 갚지 못했습니다 김만배에게 대출금을 어떻게 할 건지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빚더미의 안전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냥 빼앗아 버린 겁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에 원주민들에게 지급할 토지 보상 비용은 1조 원대에 추진했지만 수용 방식이 바뀌면 실제로는 6100억 정도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이런 뭡니까 대장동 개발사업의 남은 액수하고 비슷한 거죠 한 4천억 정도를 토지 소유자들 함께 주어져야 될 돈을 그냥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나눠버리고 그냥 리베이트 받아 먹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수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운이 좋아서 좀 덜 술탈당하지만 위쪽은 뭡니까 완벽한 수탈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참 잘 이렇게 바뀌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해가지고 공영 방식으로 했으면 토지개발공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다 먹었을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그냥 원주민 거를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라피스님이 아주 멋진 말씀 하시네요 긴만배는 사람 좋아 보이던데 원로 기자님들은 의문스럽고 제대로 지지하고 기사 남긴 건 없습니다 젊은 기자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주무를 줄 알았다면 친하게 지낼 걸 하더군요 사실은 하긴 해봐야겠지만 어디 들으신 내용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를 볼 때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대장동 개발에서 누가 얼마를 먹었고 대장동 일당들을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에만 주목하지만 이번에 남욱 변호사의 솔직 담백한 그런 환지 방식이 아니고 강제 수용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원주민들에게 1조 원대의 토지가가 여러분들 풀어져야 되는데 6100억 정도로 마무리됐다 4900억 정도를 누군가 먹은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1800억을 먹었고 나머지는 뭐죠? 그거를 대장동 일당들이 먹고 그중에 400여 원 정도를 이재명 측이 먹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원로 경제사학자분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민족의 특성이라는 것은 마치 용수철과 같아가지고 잠시 동안은 용수철을 눌러서 그 본능을 억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냥 용수철을 놓치는 순간 억누르는 데는 오랜 시간과 힘이 필요하지만 노력이 필요하지만 원래 상태로 그 민족의 본성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순식간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낙성대학파를 만드신 한 원로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아주 가슴에 새겼죠 민족의 원형이나 민족의 본성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 무슨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좋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억제할 수 있겠지만 순식간에 뭡니까? 그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는 공짜 점심 각종 여러분들 사고 사건에 대해서 뭐죠? 관으로부터 많은 여러분들 자원을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무자비한 여러분들 세금 징수 상속세 정려세 공짜 이름 정책들 이게 본래 한국인들의 원형인 겁니다 그걸 이제 산업화 근대하면서 잘 살아봅시다 청소 좀 합시다 뭐 이러면서 뭐죠? 잠시 이 스프링을 여러분들 누르는 것처럼 잠시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그냥 손에 넣는 순간 뭡니까? 순식간에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살림이 좀 고단해지게 되면 일본과는 다를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남한께 폐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신적 유산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일상화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4.19 이거가 이제 어제였지 않습니까? 4.19 그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요즘에 잘 배우지 않습니다마는 한 4.19 세대분을 만났더만은 경무대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더구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4.19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시는 말씀이 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글을 잘 쓰시고 또 글을 스피치라이트가 썼겠지만 밤늦게까지 아마 그 글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쳐서 그날을 이야기를 하신 문화입니다 시대가 하도 수상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저는 뭐 다른 때하고 좀 남다르게 그렇게 들어왔는데 4.19 정신을 받들어서 정부의 정책 비전과 구상을 밝히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 대통령들이 하는 그런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비판하고 허위 선동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강조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위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별로 그것을 인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대통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자유민주주의 위기인데 편함이 참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피를 흘려와 여러분 이걸 쟁취한 것이 좀 더물었기 때문에 별로 고마운 걸 모르는 거죠 대통령이 기념식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19 혁명열사가 피로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박수 좀 치시죠 현장에 내가 있어서는 박수를 좀 쳤을 것 같습니다 4.19 혁명역사가 피로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4.19 혁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의인 거죠 대한민국에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 핵박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행성에 기반해야 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참 잘하시네요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파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 운동과 행실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서메들리게 하겠습니다 4.19 혁명 유공자들 한 분 한 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입니다 한국 역사는 저항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음에 대해서 한가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동학이 그랬고 여러분들 4.19가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4.19 기념사 전문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죠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그 민주주의가 위기가 뭐를 뜻하는지 어떤 사건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 문제를 차단하지 못했을 때 자신과 자식들의 세대가 얼마만큼 큰 비용을 치료해야 되겠는지 이런 문제를 마치 자기 문제처럼 자기 자식들의 문제인 것처럼 고심하고 이런 분들은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걱정이 한편으로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말씀이 가슴에 울림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착취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살이는 낭만이 아니고 사랑은 낭만으로 해도 되는데 삶은 낭만이 아니죠 너무나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삶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투고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혈안이 이끄는 적들이 도처에 있는 것이 삶이지 않습니까 제가 삶을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런 방심하게 되면 사기꾼이 가져갖고 이러면 쏘기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먼저 정신줄을 놓게 되면 어느 사회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냥 낚아채기 위해 가지 여러분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이 국제사회고 국제사회에서 외부의 적들이 있으면 내부의 적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뭡니까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작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한 몇 해 전에 국가의 흥망에 관한 그런 책에서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을 항상 한 번 선택하고 나면 그것이 연구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처럼 조금만 이런 방심하게 되면 바로 낭뜨리로 떨어진다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족이 정신줄을 놓고 살면 그러면 또 당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문정권 때 서양 서강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를 지냈고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이인호 선생이 그 당시 아마 미국의 상원의원 청문회 출석해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분들은 다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상원의원의 이런 초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원의원이 초두에 연 것이 문재인 정권의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한 아마 최초의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최초로 뭡니까 인권위원에 관한 상원 청문회인가 하원 청문회가 상원 청문회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정말 가슴을 점이 있는 것은 이인호 선생이 여러분 그 노고를 이끌고 거기에 서셔가지고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 죄송하냐 당신들이 피를 흘리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데 협조를 해줬는데 세월이 여러분들 건국을 하고 70년 80년 흘렸는데 다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한 청문회를 상원의원이 열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를 걱정하게 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는 가슴이 참 울컥했거든요 나라를 세워 이러면 70년 8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미국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걱정해가지고 상학원에서 여러분들 청문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거를 노학자 가가지고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들 젊은 그런 성교사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한국의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다 여러분들 교회 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군정에 여러분들 구호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대한 여러분들 원조까지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줬는데 70년 80년이 지나서까지는 뭡니까 미국의 상원위원회가 그걸 걱정해가지고 왜 한국이 이렇게 인권이 계속 악화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불렀던 사람이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였거든요 얼마나 창피한지 저도 70년 정도 돼서도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글을 자주 쓰시는 유석재 기자가 동서남북이라는 그런 제목의 제5의 칼럼에서 적과 아군을 전혀 구분 못하는 나라의 국민들이란 글을 쓴 겁니다 피하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적을 변별하고 적으로부터 외침을 방해해야 되고 적을 변별해서 내침을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체제를 지켜야 되고 내부의 적으로부터 체제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은 다 지키는데 여러분들 열심인데 나라를 지키는데 이렇게 무심하고 무관심해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피하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무슨 말씀드린 거 아니까 사는 게 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는 것은 전쟁이고 전투라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들이 외부의 적들도 있고 내부의 적들도 있는데 국민들이 여러분들 깨어가지고 내부의 적은 누구고 외부의 적은 누구고 그걸 변별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막 기회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냥 라면 풀어진 것처럼 다 정신줄을 놔버린 겁니다 그거를 유섭재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줄을 놓게 되면 나중에 그냥 다 빼앗기잖아요 아니 공 박사님 정신줄 놓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흘레흘레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죠 흘레흘레하게 사는 게 아니고 노예가 되잖아요 다 빼앗아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유섭재 기자가 쓰신 글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만 글이 길기 때문에 역사의 맥락을 가린 채 미사역으로 분식을 하고 거기에 불순한 의조까지 더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화살촉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쏘가 넘어가게 된다 한 예로 1948년 제주 4.3 사건이 통일정부수립운동이었다는 미사역은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도 자연스러운 뜻이 쓰는 말이 됐다 통일정부수립운동이 아니잖아요 1948년도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막기 위한 남로당과 북한의 일원들 계략에 의해서 일어난 분기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전직 대통령 입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통일정부수립운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시 권력 잡으면 역사교과서 다 바꿀 겁니다 역사교과서만 바꾸겠습니까 헌법도 다 바꾸겠죠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은 이런 차원의 전개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로 의교 기념사에서 하신 이야기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을 게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백척간대 선거입니다 맛집 좋고 냉품 좋고 다 좋은데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골로 간다 이야기입니다 4.3 사건 제주에서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도단의 수립원이었고 진짜 의도는 5월 10일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무산시켜 대한민국의 탄생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에 대해 군경이 탄압과 학설을 자행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지만 폭동의 추체세력에 말살하려 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대들에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통일정부운동 운운한 다음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걸 역사 교과서에 딱 심어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바꾸겠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언제부터 생각했는가 하니까 2000년 dj정부에서 전교조가 합법화될 때 그때 아이들이 막 이러면 학교를 제가 늦기 시작할 때는 큰일 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 하에서 애들이 무슨 교육을 받겠냐 거의 여러분들 걱정이 정확하게 뭐죠 맞아떨어졌던 거죠 자기들이 믿고 싶은 역사를 다 가리킨 겁니다 그게 지금 뭐죠 30대 40대 세대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파들은 너무나 부패했고 그냥 권력을 잡으면 뭡니까 한 번 되먹는 데 혈안이 됐고 나라 이름 기둥을 보존하는 데 부분에 전혀 관심을 안 쓴 거죠 이렇게 미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정신 바뀐 사람들의 이런 걸 보고 키가 찰 거 아닙니까 제 고향의 여러분들 통영국제음악단인데 거기에 누구죠 윤희상 씨 이름을 붙이는 걸 보고 제가 기겁을 했거든요 한참 대한민국이 뭐죠 생존을 위해서 노력할 때 북한에 적극적으로 뭡니까 부역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동맹님 사건은 여러분들 연루됐던 윤희상 선생이잖아요 경남 통영 출전이고 그 윤희상 여러분 통영음악단 정신이 나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라는 것이 옳고 그름질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덕질을 해도 뭐죠 남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뭡니까 국민들한테 이리 이쪽을 가야 되고 뭘 가지고 호소를 할 겁니까 옳고 그름이 다 와해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나라가 그냥 허물어지는 겁니다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노당 슬로건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일정부 수립 통일정부 수립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1948년 또 6월 10일 날 남한 단독정부 여러분 수립을 위한 선거를 여러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제주까지 어마어마한 이런 폭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경찰서를 석격하고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피하 구분의 혼란이 일어난 현상은 어제오늘이 일이 아니다 10년 전 지방도시에서 광복절 행사 때 시립 청소년 합장된 최개바라 티셔츠를 입고 나와 무리를 빚은 적이 있다 최개바라가 쿠바의 공산혁명을 세계로 수출한 인물이자 1960년 쿠바 정부 대표로 방북해서 김일성을 만난 친북 인사였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한 채 그저 행명과 재앙의 아이콘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그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 국가 기관시설을 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사람을 양심스러운 미화의 사면을 요구하고 급기야 한국사 교과서에서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했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미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역사를 남이 떠먹여주는 대로만 공부한다면 선정과 선동이 잘 먹히는 우중이 되기 쉽다 선정과 선동이 잘 먹히는 우중이 되기 쉬운 게 아니고 나라가 절반 정도는 간 거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도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기준이나 자태가 허리 타게 되면 그냥 아무 일이나 하는 거죠 돈 봉투 좀 뿌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옳고 그름이라는 이름 자태가 분명하게 되면은 그건 절대 해서 안 되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 그거 좀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옳고 그름이 여러분들 뚜렷하지 않으면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바로 바뀐 사람이면 절대 그런 일을 해서 안 되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정신줄을 놓고 살면은 오늘 내일 1년 후 10년 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대가와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공병호 tv가 다른 여러분들 그런 논평하고 좀 다르게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그런 문제를 누구보다도 내다보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생각 있는 시민들은 있습니다 2020년대 저런 사회주의 망상이 먹혀드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586 운동권 출신들은 제가 1990년에 이런 직장생활을 실제로 1987년 88년에 이런 직장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분들 학위를 마치고 1987년 88년부터 이런 직장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모든 사회주의가 이런 끝난 다음에 사회주를 추종한 것이 뭐죠 586 운동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국은 영어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정보가 늦게 도착했죠 사회주의가 망하고서 한 10년 정도 멈니까 사회주의 꿈을 못 벗어난 친구들이 많았던 겁니다 구한 말처럼 국민은 우매하고 애국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오직 매국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족속들만 횡행할 뿐입니다 역사는 대풀이 됩니다 지난 150년간 반성과 진실에 대한 역사가 의식이 없다면 그때의 친일파는 친중파가 될 것이고 친일매국노는 친북종중매국노로 이름만 바뀔 뿐입니다 친일파가 친중파가 되겠죠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웃을 일이 아니죠 역사를 왜곡할 수 있으면 다음에는 헌법도 떠들고쳐가지고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겠죠 국민들이 이렇게 경각심이 없고 위기의식이 없고 나라의 지도청들이 자기들이 잡은 정권이란 것이 어떻게 아스라스에게 잡은 정권이란 것이 일단 인식이 없으면 그럼 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정신출 좀 놓고 살면 큰일 납니다 젊은 인구가 국가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젊은 인구가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시도를 전혀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려면 나라의 앞날이 이런 밝고 희망적이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좋은 직장들이 만들어야 되고 생계비 수준이 계속 여러분들 낮아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젊은 인구가 나라의 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나이가 들면 욕망도 줄어들고 구매력도 줄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은 인구 이게 큰 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bbc방송 뉴스를 들어가 보니까 인디아가 중국을 2023년 중반경에 인구로서 추월하는 모양입니다 유엔 통계가 이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이 통계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50년부터 2050년까지 여러분 이 붉은색은 중국입니다 그 다음 이 푸른색은 인디아입니다 인디아의 인구가 2023년 중반경에 중국의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한다 195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아마 4억 8억 12억 16억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50년부터 줄곧 중국의 인구가 많았는데 2025년 2023년 중반경부터 여러분들 인디아 인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여기 분홍색에 있는 것은 예상치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통계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는 중국의 이거는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1월 달에 나온 bbc방송의 그런 자료인데 중국의 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 천명당 인구 천명당 여러분들 출생아순모아입니다 이런 맨 위에 거는 나이제리아 2023년을 기점을 해 가지고 초록색은 인디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네요 푸른색이 이 큰 나라인데도 어느 국가보다도 높네요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되어 있고 2016년에 중국은 아이 하나만 낳는 정책을 병정시켜서 애들 2명 이상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뀐 모양이 있지만 80년 90년에 높았던 중국의 출생아수가 계속 이렇게 줄어드네요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노란색이 그겁니다 중국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 신문에서도 이걸 보도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4월 20일 날 한국경제시 한국일보가 잘 다뤘네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되었다 인구 절반이 30세 미만이다 성상대 가파르다 인구 절반이 30세 미만이니까 얼마나 젊은 나라입니까 베트남을 가도 여러분들 꼭 같은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체의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2024년 중반경에 인도 인구가 14억 2860만 명으로 중국에 비해서 300만 명이 초월할 것이다 인도가 이제 부자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블룸버그 통신은 유엔 인구기금 세계인구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인도 인구가 14억 2860만 명 중국 인구가 14억 2570만 명 300만 명을 초월하니까 세계 인구의 5분의 1 5분의 1이면 여러분들 20%가 5명 가운데 1명 10명 가운데 2명이 인도인이 되는 셈이다 인도는 앞으로도 인구 독주를 예고한 상태고 인도 인구는 2050년 16억 6800명까지 늘어날 것이고 같은 기간에 중국은 13억 17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22년도에 인도에서 신생아 수가 2300만 명이 났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중국에서 956만 명 한국이 몇만 명입니까 24만 명이거든요 인도가 2300만 명 신생아 중국이 여러분 956만 명 신생아 한국이 24만 명이거든요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인구의 여러분 절반이 30세 미만이니까 얼마나 역동적인 여러분들 성장실을 구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도 자동차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인도에 현지 공장을 많이 세우죠 어마어마한 나라네 내수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네 어쨌든 참 젊은 인구가 많은 것이 국력의 바로메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인도가 2300만 명의 신생아 중국이 956만 명 한국이 24만 명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인도는 영어도 가능하고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베리에서는 여러분들 막강하지 않습니까 구글에 지금 CEO 되시는 분이 인도계죠 영어 경영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영어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공교육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오랜 기간 여러분들 교육을 받더라도 영어 군사할 수 있는 능력을 탑재를 못 시키는 것이 한국 교육인 거죠 홍콩 사람들이 여러분들 압재가 시작이 되니까 그냥 떠날 수 있는 것은 영어가 능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도식 영어이긴 하지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자선이나 평전 등을 많이 보는데 그 가오중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인텔의 공동창업다에 있던 한 분 말씀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러분들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삶을 꾸렸는데 그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유대계 여러분들 어머니가 폐물을 팔아가지고 어릴 때 영어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본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여러분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다 어머니께 너무 감사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팔렸습니다 슈프림이라는 브랜드 지금은 이제 노을스페이스 VF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 팔렸는데 그 여러분 슈프림을 만든 창업자가 쿠박의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쿠박의 미국인의 자기와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쿠박의 미국인이 그렇게 여러분들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쿠버가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여러분들 쿠바를 탈출해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낼 수 있던 결정적인 요체는 어린 시절에 쿠바에서 부모가 큰 비용을 들여가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가로서 입신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만날 수가 있거든 인도란 것이 어마어마한 나라인 거죠 영어로 훈련된 엔지니어들이 뭡니까 거의 미국의 IT계를 습근하지 않습니까 영어가 구사를 못하면 그러면 한반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노력을 이명박 대통령한테 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무산되버릴 거죠 영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국제 여러분들 흐름에도 느리고 여러분 바깥은 다 사회주의가 끝났는데 사회주의 끝나고 한 10년 정도 넘습니까 사회주의가 좋다고 여러분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합니까 대한민국 586 운동권들입니다 기가 찬 거죠 오늘 홍콩을 보면서도 영국 식민지를 받았고 영어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콩을 떠나더라도 어디에 가든지가 벤쿠버를 가든지 아니면 뉴욕을 가든지 LA를 가든지 아니면 런던을 가든지 멜버른을 가든지 관계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잘 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국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방송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